불길한 예감은 역시 틀린 적이 없네 만약 폭선이었다면 그때는 대체 언제 마냥 좋아 걷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네 많은 것을 놓치고 또 많이 잃은 상태 언제부터 잘못된 길을 밟은 걸까 한참 돌아보니 아마 내가 태어난 날 난 아버지의 아들로 김구라 아들로 만약 김현동의 아들이었던 친구들과 같았을까 걱정은 마 나보다 쉽게 내 거 하고 있어 이게 멋있는 거 알고 있어 요즘 나를 동정하는 사람 많이 봐 그 시선들이 행복해 난 아직 앤가 봐 난 아직 어려 근데 모두 내가 크기만 바래 난 아직 어려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왜 안 돼 난 성공한 성공한 바라면서 매일을 살고 했잖아 성공한 성공한 성공하면 모든 게 조용해질까 매번 금등적인 나도 흔들렸었지만이 이 형 기사가 발표가 된 뒤에는 그저 짭생각이 심지어 현관문 앞은 기자가 차지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잔인한 걸 알게 됐네 그래 우리 모두 입고 있어 젖은 코트를 걸쳤네 입고 있어도 춥고 그렇다고 벗기에는 겁이 나 난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했지만 색깔만 다를 뿐 누구 것이 더 비싸진 않아 인생은 증명의 연속이란 걸 배워왔듯이 우리는 어리숙하게 남아 배워가고만 있지 성공이 과연 뭘까 생각해봐도 어린아로선 그 정의를 못 내렸어 난 아직 어려 근데 모두 내가 크기만 바래 난 아직 어려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왜 안 돼 난 성공만 성공만 바라면서 매일을 살고 했잖아 성공만 성공만 성공하면 모든 게 조용해질까 너희들이 아는 나의 삶은 생각보다 달라 살면서 반 이상을 달리는 차에서 잠자 누군가 나의 삶에 대해 질타하고 방관하는 것은 11살 때쯤 깨달았어 아마 결국 시간이 악이란 게 느껴져 돌을 맞을 때는 가만히 있었네 난 그 어떤 무엇도 나를 증명해줄 수 없으니까 9년간 TV 속 내 모습은 어렸으니까 어둠이 있어야 별을 찾듯이 견디고 이겨내면 만날 거야 반드시 그래 나도 이겨내고 있어 당연하듯이 너희도 이겨낼 거라고 믿어 반드시 Yeah 오랜 고민 끝에 단어들로 채웠던 밤 내 꿈과 함께 매일 밤치 세워진 난 성공을 되네 인담 다시 펜을 잡아 나덜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Yeah 난 성공만 성공만 바라면서 매일을 살고 했잖아 성공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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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은 모든 게 조용해질까 성공만 감사합니다 에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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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c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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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